2020년 경자년 신년운세 1968년생 모신년생 원숭이띠분들 진행하겠습니다. 한해온에 대해서 주역으로 보는 겁니다. 우선은 천내모망 나왔고요. 수레도 나왔고요.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흐름을 보기 전에 어떤 기약을 기다리는 일들, 결과를 기다리는 일들, 매매운 때문에 본인의 어떤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 답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내년이 조금 무신년생 원숭이띠분들께는 기다려야 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본인의 위치에서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서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다른 운을 당겨 쓴다고 뭔가 다른 어떤 술책을 쓰시는 것보다는 각자의 위치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좋은 운을 기다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2020년 흐름을 보는 겁니다. 68년생 원숭이띠들, 잔네비드품들 네, 나왔습니다. 역시 지금 1년 중에서 여름 전까지인 봄에 어려움이 예상이 돼요. 무신년생 분들 같은 경우는 나쁜 것은 그냥 벌러들이시고 좋은 것만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세라는 것은 맹신하시면 안 좋으세요. 욕심이 조금 지나칠 수가 있는데 애정운에 대한 어떤 답을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연처보다는 좀 뒤로 미루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택풍 대가라고 하는 게고요. 태기라는 것은 바다이고 풍이라는 것은 바람입니다. 조금 지나치다, 나의 욕심이 넘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무래도 일 때문에 바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사업 때문에 다른 곳은 쳐다볼 겨를이 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봄 중에는 지화맹이라고 해서 온쪽으로 좀 가라앉겠습니다. 무신년생 분들 제가 아까 전에 먼저 말씀드렸던 천내무만괴를 기억하시나요? 기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화맹이는 나의 때가 아닙니다. 현재 해가 지화, 땅 아래로 태양이 지는 것과 같은 형상이기 때문에 연초에는 좀 힘이 들어요. 그리고 지산겸, 지산겸은 나를 숙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허수아비 모양 보이시죠? 나를 숙이고 남들에게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지뢰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 역시 지나가는 고통이고 지나가는 성장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초여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초여름의 흐름이 다사탄은 하고 바쁘겠지만 뭔가 눈에 보이는 실적은 빨리 오르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기다리시는 어떤 시간들은 촉박한데 그 부분에 빨리 결실이 나타나지 못해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여름까지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화례서압이라고 하는 또 괴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본인의 어떤 나쁜 습관들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 타인에게 나의 고집을 계속 강요를 하지는 않는지 나의 생각이 옳다고 상대방에게 밀어붙인 적은 없는지 또 나는 게으른데 정작 다른 사람에게 나의 반대적인 어떤 습관이나 가치관을 강요한 적은 없는지 그런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름에 대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 초가을로 접어드는 부분은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본인이 고민하고 결정하시는 흐름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미루고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힘이 없다면 조직이나 직장을 따라가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조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까 제가 습관을 고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고 그리고 끊어내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겨울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내 눈에서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들. 네, 지금 겨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우선 본인의 습관을 고친 다음에 악순환을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고 맺고 끊는 걸 확실히 잘 하셔야 돼요. 특히 겨울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실 수가 있고 혹은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여러 번 잡기 때문에 그 잡는 부분 때문에 또 다른 기회를 놓친다거나 좋은 기회를 건너뛸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가실 수 있는 직장, 내가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직권이 보장된 곳이 아니라면 이직은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1년에 대한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좀 가볍게 조언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 연애운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지금 제가 언급을 안 드렸는데 무신년생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이를 상관없이 어떤 사랑이라든가 그런 연애나 건강은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1년 중에서 그런 어떤 조언들을 한번 좀 뽑아보자면 말씀드렸듯이 기다리셔야 좋아요. 본인이 수양을 하시고 기다리셔야 되고 아직 좋은 사람을 못 만나셨다면 자기 개발을 하면서 갈고 닦으셔야 하는 시기가 바로 2020년 경자년이 되시고요. 그리고 사업이나 직업 쪽으로는 준비하신 것만큼 하반기에 특히 남들에게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남들에게 뽐낸다는 것은 좋은 결실이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지고 있는 이 마지막 장 같은 경우는 지풍승이라고 해서 업그레이드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해라고 봐요. 어쨌든 성장을 하시는 단계이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결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50년 원숭이띠분들 이렇게 2020년 경자년 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운세는 언제나 그렇듯이 재미삼아서 좋은 거 받아들이시고 나쁜 것은 잘 건너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